...테말로 꾸몄습니다. 오늘의 견진 레이싱 서킷에서 이 위에서 바로 페라기 페이통 스포츠 모델의 또 하나의 성공자인은 F5 트리뷰터가 선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 3월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서 최초 공개된 F5 트리뷰터는 페라기 엔진 역사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한 강력한 페이통 터머 엔진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이 세계 최고의 엔진의 짜릿한 성능과 다이나믹한 주행감 그리고 뛰어난 편의성을 모두 겸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F5 트리뷰터 이 신문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저도 여러분들만큼이나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남들보다 점점 더 빨리 스포츠카를 볼 수 있다는 행운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실 텐데요. 잠시 후에 F5 트리뷰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행사에 앞서서 FNK 김광철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FNK 대표이사 김광철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미디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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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맞췄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페라리 최신 스포츠 모델 F5 트리뷰터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된 것입니다. M8 트리뷰터는 드라이빙의 신공과 스포츠형의 M8 레이싱 영업을 집계해서만 최첨단 공기역학 기술은 더욱 진화된 스피드와 주행력을 고유한 새로운 폴리통 엔진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페라리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페라리 고유의 사일리와 스포츠형도 주요롭게 구현한 디자인은 M8 트리뷰터를 가장 페라리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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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Ferrari ative 을 global Q&A 연기 우선 휴 avec Ferrari AS-E2. Vsk8 Turbo Engine has won Best Engine in the International Engine of the Year awards. 3 years run, in 2016, 2017 and 2018. And in 2018, it was awarded the title of Best Engine of the past 20 years. 현재는 를 를 스포츠리와 드라이브 플레이저 그리고 퍼포먼스 KPIs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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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hamb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